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FMC를 앞두고 약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굵직한 뉴스가 있었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JP목원으로 인수되면서 은행권의 연쇄 도산에 대한 얘기는 조금은 잠잠해진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은행권의 리스크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에 FMC가 있는데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서 6월에도 더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여러 지표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까지 짚어보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물가죠. 지금 연준이 이번 주에 우리가 우리 시각으로는 아마 5월 4일 새벽이게 되면 알 수 있을 텐데 대부분 25BP 인상이 유력합니다. 지난주에 나왔었던 지표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제가 갖고 온 차트는 주택을 제외한 핵심 물가지수입니다. 이 이전에 물가지수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보면 지난 주말에 PC 물가지수와 고용비용지수라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PC 물가지수는 개인 소비지출이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출하고 있는 물가지수를 측정을 하는 건데 3월에 PCE는 4.2%나 증가했습니다. 예상치가 4%였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상위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원 PCE는 전월 0.3%를 연율화시키면 3.6%가 넘기 때문에 연준에서 지금 3%까지 내려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연율이 3%를 넘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부담을 여전히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비용지수도 분기별로 나오는데 ECI, 즉 임금과 복리후생을 반영한 물가지표도 예상보다 높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5월이 아니라 6월도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표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는 지표를 보면서 그나마 조금은 논란 가슴을 내려놓는 그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을 제외한 핵심 물가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패드가 주시하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주거비를 제외한 인플레이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월 0.24%, 전월인 0.35%에서도 더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자료를 제공한 펀드 스트레스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슈퍼코어 물가에 연준은 초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연율로 계산해봤더니 2.8%가 나온다. 즉 연준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3%까지 다 왔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물가지표가 여러 가지 지표가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프레임에 따라서는 굉장히 긴축을 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슈퍼코어 핵심 보시면 주택을 제외한 핵심 물가지수를 보면 연준의 목표치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5월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나면 6월부터는 좀 멈출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의 스탠스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래프를 보시면 이 부분은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에 대한 배팅이고요. 빨간색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약간 회색으로 보이는 것은 금리를 올린다는 것에 대한 선물 시장에서의 반영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과 6월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5%가 상단인데 5.25에서 5.5%까지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고 금리를 인하한다? 안 될지는 동결한다라는 내용들이 조금은 나오는 이유가 이 뱅크의 어떤 시스템 리스크 문제가 최근에 계속 여진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래리 서머스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용 문제를 감안하게 되면 6월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우세하다. 퍼스트 리퍼블릭 문제가 주말 동안에 새로운 인수자가 나오긴 했지만 대출 매각이나 증자 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6월에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고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방정책금리선문에서 4분기 정도 되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망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보면 비하인드 커브라고 해서 연준이 사실은 금리선물에 뒤늦게 반응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4분기 정도 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번 주의 관건은 5월이 금리가 인상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6월 이후에 금리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 즉 기자회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나 내지는 최근에 물가 지표가 얼마나 충족되는지를 바라보면서 시장의 선물은 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매크로 단에서는 물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 여전히 긴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잘 버텨왔습니다. 4월도 사실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강한 상승 내지는 강건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왜 그런지 그 다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시장은 실적입니다. 매크로 변수가 기업들의 실적에 어떻게 역량을 주는지에 대한 그런 힌트를 주는데 막상 까봤더니 나쁘지 않으면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S&P 500 기준으로는 한 80% 가까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260개 기업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79%가 서프라이즈를 냈다라는 거죠. 물론 기업이 잘한 것도 있지만 너무 경기 침체, 침체 얘기만 하다 보니까 비관적인 시선이 너무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안 좋게 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고 예상치보다 평균 6% 이상 EPS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팩트셋에서 지난주에 미국의 S&P 500에 대한 어닝 데이터를 발표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기가 좀 저점을 보이고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우상량하는 실적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과도한 낙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나오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79%의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것은 그동안에 이렇게 너무 안 좋게 봤었던 부분에서 실적이 발표되면서 조금씩 리비전, 즉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거고 3분기부터는 전년 대비 플러스, 즉 순이익이 증가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사실 빅테크 실적이 나오고 이번 주 5월 4일에 애플 실적까지 나온다면 만약 예상컨대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나온다면 전체적인 매크로의 우려보다는 바텀업, 즉 이제 비용을 감안해도 생각보다 괜찮은 기업을 찾는 과정에서 5월도 오히려 셀인 메이가 아니라 정말 살만한 종목을 찾는 그런 구간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드려보면 간밤에 나왔던 지표 중에 좀 고무적인 게 있었어요. 바로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사실 이게 바닥에서 돌았어요. 예상치가 46.3이었는데 47.1이 나왔습니다. 전월이 46.3이고 예상치가 46.8이었는데 47.1 살짝 반등을 했죠. 야 47.1이면 아직도 침체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요 주가를 보시면 ISM 제조업 지수를 제가 50인 즉 50 이상이게 되면 확장이고 50 이하게 되면 위축이라는 그런 단선적인 평가를 봤을 때 50 이상일 때만 주가가 올랐을까요? 언제 가장 강했습니까? 50에서 떨어져서 돌아섰을 때 아직 위축이지만 위축에서 회복될 때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긴축을 우려해서 시장이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46에서 47도 돌았었으니까 이제 긴축을 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긴축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졌는데 그 긴축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은 생각보다 좋았고 이 긴축 이후에 이제는 긴축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ISM 제조업 지수가 돌고 있다는 그 사실을 봐야 되는 거죠. 계속 안 좋은 쪽으로만 보면 ISM 제조업 지수가 돌았으니까 이제 긴축할 수 있어서 더 주가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업 실적이 더 안 좋다 안 좋다 얘기하지만 언젠가는 부러집니다. 왜? 위기로는요. 위기가 와야 없어져요. 왜냐하면 위기가 없으면 계속 위기 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땐 위기는 이미 지나왔습니다. 여기서 돌아섰을 때 이 50이 깨지고 나서 50까지 가는 과정에서 코스피는요. 100% 올랐습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100%는 위험한 얘기이지만 너무 비관 논제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돌았고 긴축은 끝나가고 이 과정에서 기업 실적은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반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50까지 회복을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물론 울퉁불퉁하고 4월에도 월 후반에 뜻하지 않은 우리나라만의 고유의 이슈로 변동성이 심했습니다만 그래도 잘 극복해내서 가는 그리고 대형주가 생각보다 실적이 좋다라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2500을 다시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비관론이 많은 부분에서 저는 한 번 더 꼭 집어서 이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한 번 우리가 경기라는 거는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정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벗어나고 있는지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을 한 번 더 정리해보면요. 전 주말 물가 지표는 분명 긴축을 시사했을 만큼 강하게 나왔습니다. 5월 FOMC는 25BP 인상이 유락합니다만 지금 실적을 보면 빅테크 기업들을 아울러서 전체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를 버틸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 것에 더 주목을 하고 있고 경기도 간밤에 보면 물론 한 달이긴 하지만 ISM 제조업지수가 다시 반등을 보였다라는 점 코스피는 ISM 제조업지수가 50으로 갈 때 여주 없이 우상량을 보였고 그때 가장 강했다라는 점에 주목할 타이밍이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